저희 학과는요, 지금 과 이름에서도 보시다시피 공연과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연극, 뮤지컬, 방송, 영화를 제작하는 그런 과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연에는 연극과 뮤지컬, 그리고 다양한 퍼포먼스 등의 작업이나 세부 전공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영상에는 방송, TV, 그리고 영화 그렇게 되어 있고, 콘텐츠에서는 창작,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문학 창작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콘텐츠, 그런 세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주로 저희는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각 공연, 연극, 뮤지컬 배우, 또 연극, 공연 연출가, 또 영상 쪽에서는 다양한 TV에 관련된 무슨 촬영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PD, 그런 방송에 제작되어 있는 모든 분야에 다양하게 취업이 되고 있고요. 특히 또 영화, 다양한 영화제에 공부할 수 있는 단편 영화를 찍음으로써, 심지어는 해외 영화제에도 지금 출품이 많이 되어 가지고, 수상 기록도 많이 내고 있고, 그런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시대에 맞는 그런 진로들을 하고 있는 과입니다. 전국에 많은 수험생들이 다양한 끼와 또 문화예술 시대에 저희 과를 선호하는 그런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굳이 설명을 하자면 다른 대학의 다른 이런 유사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별화라고 할 수 있는, 저희는 정말로 실제 현장에서 많이 작업할 수 있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교수님들과 또 저희 강사님들도 보면 대부분 다 현장에서의 유명한 그런 연기자들, PD, 영화감독, 작가 이런 분들께서 직접 강의를 하고 실습을 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의 수업이라기보다는 다양하게 필드하고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더 요구하는 학생들이라면 저희 과에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하셔서 아주 후회 없으실 거라고 장담 드리겠습니다.